I don't give a what you need. I don't give a shit. No love to burn the flames. I got a chance to think he's a good one. Love for yon, never give up. Love... not to love. Love, not to love. Love, not to love. Love, not to love. I've been to the old work. Loree. Rezantine. 워! 루니버스. Welcome to the 루니버스. 미세를 여기서 어떻게 찾아? 여기서? 이게 뭘까? 엔트런스 티켓? 찾았어? 코인 코인 코인! 뭐야 뭐야! 눌렀었어? 아니야 뭐지? 뭐야 뭐야? 선생님! 엥? 뭐랬어? 2000개라고요? 어 뭐야? 여기 있어요? 오케이 됐어! 같이 같이! 같이 해 같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맞췄어 근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참... 편해지고 있어요 여기가 좀 집 같아요 룸무 투어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먼저 유니콘이 있고요 좀 무서운 모습으로 지금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 사실은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는 제... 남동생 남동생 에릭가 있고요 에릭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다에서 놀리는 게 좋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바다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잘하고 싶어요 에릭 그리고 여기는 손가락이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손가락을... 어... 아버지가 손가락을... 모이는 게 좋아해서 컬렉션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에 있는 바스예요 바스 그리고 여기도 언니가 있어요 이런 거스프레이가 좋아해서 이렇게 살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프라밍고어예요 프라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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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서 에? 뭐야? 그냥 이거를 하는 건가? 뭐지? 뭔가 있어? 있어 보이는데 열쇠! 열쇠! 물 들어가는 거 진짜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뭐야? 이게 맞나? 열쇠! 열쇠! 뭐야? 뭐야? 됐어! 도와줄게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씩 늘어나는 건가? personally 은곡 오우우우 이거이거 이렇게다 방금 젠글프랑오션 이게 자 조금만 기다려 고려 왔어 빨리 아닐까 아 이것이 고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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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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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어? 뭐래? 뭔데? 8 10 3 2 그리고 남는 거 뭐야? 6 6 1, 2, 3 됐다 됐어요? 와우 됐다! 하아 이제 간다! 이게 뭐야? 아 또 뭐 해야 해? 아 또 해야 돼 뭐 아 여기 열 수 있네 뭔데 이게? 3 5 5 5 어 저거 산다 카메라 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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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잠시만요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아 뭐야 됐다 됐습니다 카메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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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있어 여기 있어요 4 7 4 아 아 나는 근데 열isés 있는데 너 열쇠 Jer 뭐 이거가?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아 맞네 맞네 아 진짜 이야 열쇠가 이거 이야 진짜 열쇠 이렇게 뭐 어쩌라고 야 가져와 가져와 가져가 이거 다 해보는 건가? 응 언니 여기 있어요 저 저요 네 여기 뭐 없니? 여기 뭔가 힌트가 없어? 네? 뭔가 없어 힌트 힌트? 무슨 힌트?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진짜로 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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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야 너 그냥 놀러 왔지 너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난 이거 열심히 해볼게 진짜 이거라고? 일단 99개 주눅킹 잘하니? 진짜 못하는데 나 힘들죠? 돌아가면서 할까요? 띵쌩이는 안 쳐주나?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곧 있어요 700 넘었어 800 1000개 넘었어 1000개 오늘 기절 각이다 이걸 두 개로 쳐주네 어? 왜? 알았어 돼? 아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야 우리 된 것 같은데? 됐어요 990개 416개 1,900개 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우와 오케이 1, 2 아 됐다 아 시원해 언니들 어딨어? 언니들 우와 이거 뭐지? 동생들 고증하다 왔어요 우와 먹일 거야 1,500개 2,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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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개 3,500개 치킨 우와 핫도그 스마일 감자 스마일 감자 스마일 감자? 최종 미션 멤버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아크릴 박스 속 수정구를 꺼내면 성공? 저 빌번에 풀어야 하나 봐 3,500개 뭘까? 좀 우리랑 관련된 비번이니까 그렇지? 1,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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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비 날짜 그런 거 없어? 5월 2일 없어요 그냥 언젠간 나타나겠지 응 우리 네비 나타나겠지 2,500개 3,500개 3,500개 됐어? 이렇게 됐는데 됐다! 3,500개 4,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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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여기 뭐야? 이거는 뭐야? 여기는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도 미션이 있어요? 여기 열쇠 열쇠예요? 열쇠예요? 찾아요 여기서 어떻게 찾아 무서워 여기 무서워 무서워 왜왜왜 그냥 생긴 거 보고 놀랐어 학급 하나 먹을까? 야야야야 언제든 자유롭게 식사하네 어 그래? 나는 아찔캠 운동을 한 보람이 있군 수말 감자 처음 먹어봐 진짜? 수말 감자를 처음 먹어봐? 잠시만 거기 아까 온전 많았던 열쇠 해볼까? 어? 그럴까요? 그러니까 있잖아 의사야 우리 열쇠 피자거든 왜? 한 번 볼래? 이걸로 찾았어 아까 이걸 한 번 해보자 어? 너무 많은데요? 다 안 되면 어떡하지? 멤버들 목소리 들린다 윤진이가 윤진아 언니 윤진아 아 아 살려줘 왜 이래? 우리 열쇠 이거 열쇠 찾아야 돼 여기 맛있는 거 있어요 아? 너네만 먹고 있지마 아 그리켜 있었어요? 다 같이 먹어야지 뿌리네 아 그거 열쇠 좋아 야 뭐야 뭐야 너희야 너희야 야 너희가 구하려고 지금 일단 머리카락듬지자 일단 떡 어서 봐 스마일 포테이토 스마일 포테이토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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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핫도그 핫도그 또 또 뭐 뭐 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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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랑 치킨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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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 없어 없어 와 뭐야 와 뭐야 이거 진짜 진짜요? 진짜요? 여기 있네 잘했어 봤는데 됐어? 됐어 드디어 멤버들 탈출 뭐야 뭐야 너무 멋있어 여기 여기 와 여기 있네 와 대박 먹을까? 이거를 찾아야 돼요 뭐 비밀번호 이거 마지막 마지막 일단 먹으세요 일단 먹으세요 와 이거 와 대박 뭐야 야 스테이크 있어 스테이크 저거 진짜 맛있어 그래서 으음 이거 맛있다 이거 먹어봐요 완전 맛있어 언니 완전 언니 스타일 맛있겠다 맛있죠? 유미일 번호 우리 네비나르츠 했어? 네 영어예요 아 영어 그 영문이에요 뭐가 김치도 없네 그래서 뭔가 합쳐야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멤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함께 힘을 합쳐서 언니 여기 TV가 있는데 TV? 와 아 뭐지?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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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하세요 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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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아 우리도 아 구호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만들고 해야 여기에 여기 화면이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음 빨리 빨리 정하자 투두! 채널 라인! 루니버스 아니에요, 저희는? 하나, 둘, 셋! 루니버스! 유니버스니까 우주잖아. 근데 우주라고 하면 우주 같이 들리잖아. 응. 그럼 영어 우주 가지고 그걸 하는 거야.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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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의 루니버스. 떠나자, 루니버스! 다이벤트 루니버스! 워트다! 루니버스! 유니버스, 유니, 루니버스. 버스, 버스로 하면 안 돼요? 버스? 버스? 같이 타러 가자! 같이 타자! 어? 루니버스? 빵빵빵빵빵! 루니버스! 유니버스! 다음 정류장은 루스테라스입니다. 뭐지? 빵빵! 루니버스! 루니버스! 뭐 타고 와? 루니버스! 아니, 버스에 너무 붙잡겠어! 너 아이씨, 버스를 얘기해! 버스를 너무 좋아해! 아니면 이거 어때요? 루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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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이런 거 해야 할까? 뭐가 있나? 그 원래 로켓, 로켓 할 때 3, 2, 1, 블라스트 오프 이러거든요? 블라스트 오프. 근데 너무 그런 거야? 근데 약간 우주로 못해, 유니버스. 근데 우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우주로 떠날래? 같이 떠날래? 우주? 야, 난 그래도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어! 나의 노력을 알아줘! 지직 지직 이런 거 하는 거. 어? 괜찮은데? 지직 지직! 여기는! 루니버스! 우주인! 지직 지직! 여기는! 루니버스! 근데 할 때마다 상황, 설정에 따라서 포즈를 다르게 하는 거야.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지직 지직! 여기는 루니버스! 여기는 했다가 카메라를 보고 루니버스! 여기는 루니버스! 여기는 루니버스! 시작! 지직 지직! 여기는 루니버스! 괜찮은데? 리니버스! 여기는 루니버스! 여기는 루니버스! 괜찮은데? 오케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여기 써서, 여기 발자국 써서. 발자국! 루니버스 오버? 야 너 똑같아! 어? 그러네?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첫 관객이야! 첫 첫 관객! 오바 어떻게 할까요? 오바 손동자! 손동자 이렇게 하자! 오바! 이렇게 하고! 지직 지직! 다 같이 하는 거야! 시작! 지직 지직! 여기는? 루니버스! 오바! 오바! 오! 재생! 오! 오! 나왔다! 오! 예! 빨리 해요! 오!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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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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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뭐야 근데? 우와! 우와! 뭐야? 우리의 유니버스! 루니버스! 우리의 유니버스인 거야! 루니버스! 루니버스!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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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너무 빨리 해버렸어! 빨리 찾아오고 싶어서! 여기 언니! 어? 어? 뭐죠? 우스! 웰컴 투 루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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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대박! 오! 뭐야? 오! 대박! 대박! 약간똥손? 약간똥손! 인정! 안녕하세요!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 오! 오! 사쿠라! 아이언 채비! 냥이! 사쿠라 테스! 말하는 것만 들으면 거의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무서운 거 싫어하고! 귀신은 안 무서워? 아 맞아! 언니 귀신 안 무서워요? 귀신도 무서워요? 귀신도 무서워요? 오! 내 이름 제이! 인정! 아 맞아 진짜 완전 제이! 인정 인정! 의외로 겁 많고 눈물 더 많음! 너가 제일 많음! 나 겁 없어 나! 별명이 즈하! 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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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단수하면 잘한다! 어디서나 머리만 대면 5분 안에 잠드는 편! 인정! 아까 대기실에서 너 완전 잘 잤어! 아까 자는 자세가 거의 무슨 애기였어! 아까도 잤잖아! 대박! 대박! 이런 거 만들다! 이런 거 너무 재밌어! 레니버스야! 레니버스! 레니버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 와우! 리스라 팀이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임과 퀴즈가 개인전! 최종 승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리워드가 제공됩니다!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그래! 이때까지 팀전 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개인전 하자! 알았어! 언니 사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만하자! 개인전은 이제 해봐야지! 아니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개인전 다들 자신 있죠? 그럼요! 그럼요! 나는 멤버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제일 있는 이상! 너무 많아요! 제일 뭔가! 제일 뭔가!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일 무심한 사람 아닌가요? 뭐라고요? 제일 무심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라운드! 웰컴 투 러니버스! 웰컴 투 러니버스에서 보여진 멤버들의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 게임이래요! 이미지 게임? 아! 서로 어떻게 했는지 아직 안 봤으니까! 아! 대박! 다음 질문에서 4가지 보기 중 정답 하나를 선택! 정답을 맞힌 사람은 1점 획득! 보자 보자! 보자! 두둥이! 장난감방에 갇힌 꾸라가 안대를 벗자마자 열쇠를 찾기 위해 한 행동은? 어! 나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나 뭐 어떻게 했지? 요술봉을 들고 응원의 춤을 추며 옆방 수현이를 응원했다! 오! 유니콘에게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행방을 물어보았다! 에이! 언니 알아요! 좋아! 좋아! 4번은 진짜 아닐 것 같아! 빨리! 쓰게임 쓰게임! 뭐 섰어? 벌써? 네! 됐나요? 하나 둘 셋! 뿅!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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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언니가 3번 아니야? 3번 아니야? 나 3번 아니었어? 모르겠네? 언니도 기억을 못 하네! 기억이 없어! 정답은? 오! 프로언니! 맞잖아! 프로언니 왜 모르는 거야? 몰라! 정신없었어! 난 포짐 맞추잖아! 일단 4번은 아무도 안 나왔어! 4번은 진짜 아니야! 유니콘에게 열쇠가 어디? 이거는 채원 언니! 이건 채원 언니! 채원 언니! 채원 언니! 채원 언니가 할 것 같아! 내가 유니콘한테 말을 건다고? 아직 개인적.. 첫걸이 살짝 더! 두 번째 질문! 네! 인내해방 두 번째 코스인 미루에서 채원의 열쇠를 찾아낸 방법은? 피처링 꾸러! 1번! 차분하게 자석을 이용해 열쇠를 움직여! 이건 아니야! 일단 차분하게부터가 틀렸고! 한 개씩 네 시작해 줄 수 있나요? 1번! 1번! 차분하게! 아! 이건 아니야! 2번! 2번! 그냥 3번 넣고! 오케이 오케이! 3번! 3번! 2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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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아잇! 뭐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음..아니야? 하나! 넷! 셋! 2번 2번 뭐야? 야 너 1번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좀 야 좀 간동이다 이번에는 좀 달랐을까 하고 희망이었어?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걸었는데 아 난 고민했단 말이야 야 1번은 절대 안 짓 아니지 여름이 있죠 제가 1번일 수도 있죠 여기까지 왔었어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 방에서 탈출한 음식을 발견한 윤진이 가장 먼저 먹은 것은 무엇일까? 나 같이 있었는데? 나 언제 알 것 같아 나초 핫도그 스마일 포테이토 핫치킨 왠지 나초를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스마일 포테이토를 보고 은채 생각나서 먼저 먹었을 것 같아 아니야 핫도그야 핫도그 야 핫도그 진짜 많이 먹고 있었는데 근데 치킨도 좋아해 치킨을 보고 제일 그거였어요 뭐였을까? 스마일 포테이톡은 은채다 하면서 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나초도 나초 좋아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먹을까 싶긴 해 나초 나초 나초일 것 같아 다들 해나요? 네 오케이 공개 하나 둘 셋 2번 2번 4번 어? 4번이야? 뭐야? 나는 아 치킨 치킨 버거 치킨 먼저 먹었어요 진짜요? 아니 핫도그는 안 먹고 이 세 분한테 배달을 먼저 했잖아요 아 그래? 배달 벌리는 중 내가 먹었어 핫도그 제일 먼저 너가 제일 먼저 먹었지 본체가 땀 흘리며 줄 넘기를 하다가 네벨은 네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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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4번 절대 아니고 오늘 기절강 하나씩 다 말해주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아 나 너무 배고픈데? 오 엄마 보고 싶다 오 아니 집에 갈래 어? 오늘 기절강 오케이 오케이 느낌이 왔어 오케이 민지 언니 같이 있었잖아요 응 나 같이 있었어 네? 그러면 됐나요? 네 하나 둘 셋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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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지? 4번 4번이야? 맞아 오늘 기절강이다 아 오늘 기절강이다 오 마이 갓 의외지 진짜 1번일 거 같아 제일 1위 있었어요 제일 1위 있지 맨날 하는 말이니까 진짜 공포반의 갓진즈하에 반내는 4번 좀비와 갑작스러운 상황극을 했다 에? 잠시만 에? 아 나 알 거 같아 아 목소리 잘 들었는데 그치? 그럴까요 우리만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뭔가 했었구나 오케이 렛 고 짠 1 1 어? 뭐야 진짜? 4번? 상황극을 했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내가 그 방에서 힐을 찾아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 방에서 렁자를 했어요 아 진짜 대박 대박이다 진짜 알다가 모르겠다 근데 진짜 뭔가 그니까 항상 지하는 상상 하는 모습이랑 달라 진짜 달라 반대로 가야래 반대로 저기에 좀비가 몇 명 있었는데 제 남동생이랑 남동생? 남동생? 에릭이랑 에릭? 에릭? 이름지 않지? 바다에서 낳는 게 좋아하는 남동생이에요 아 열쇠 열쇠가 찍고 있는 애구나 여기는 제 남동생 에릭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다에서 낳는 게 좋은 아이였어요 걔랑 놀았는데 열쇠를 그럼 못 찾았다고 그니까 몰랐어요 잡고 있었는데 손에 지고 있지도 않았어 그냥 이러고 있었어 맞아요 와 진짜 신기하다 뭐지? 와우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맞춰? 첫 음방 1위 앵콜 무대 더쇼 네 채원이 얼굴에 붙어있던 하트 스티커는 몇 개였을까요? 이거 많았어 아니야 알 것 같아 나도 기억이 안 나 나 알 것 같아 개인전이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잠깐 팀전인 줄 알고 힌트 줄 뻔 힌트 줄 뻔? 힌트 줄만 하는 게 있나? 힌트 줄 뻔? 대상 모르겠어 근데 오케이 하나 둘 셋 2번 2번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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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채원아 채원 언니 와 근데 은채는 지금 기억력이 대박인 것 같아요 아 뭐야 채원이가 못 맞춘다니 진짜 대박 와 은채가 이거 해줄래? 참마 이건 나도 몰라 채채지가 떡볶이를 먹으면 함께한 라이브 방송에서 은채가 제일 먼저 먹은 음식은 콜라, 떡, 튀김, 주먹밥 오케이 나는 근데 약간 나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끝 잠깐만 나도 모르는데 쓰겜 쓰겜 쓰겜이 제일 재밌어 하나 둘 셋 1번 맞어? 1번 맞지? 1번 정답 주세요 무조건 뭐 먹기 전에 콜라를 먹어야 돼 카키죠? 맞아 콜라 콜라 너무 상상이 왠지 그게 너무 상상이 갔어 나도 그래 먼저 콜라를 따르고 나도 입가심하고 그다음을 먹는 게 너무 상상이가 맞아 맞아 은채는 항상 좀 그런 탄산이나 달달한 음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하수하가 한국에 처음 와서 눈물이 날 정도 아 이거 맛있게 먹었다고 아 아 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모르면 뇌스테라팀 아니야 아 진짜 이거 빨리 하자 둘 둘 셋 치킨 앤 치즈볼 역시 역시 아 진짜 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니가 언니가 나 알아 나 알아 사쿠라가 악단 소리 본인이 가장 좋아했다고 말하는 거 오케이 이것도 알아 나 알아 언제 얘기했어요? 왜? 하나 관심이 많은데 진짜? 오케이 준비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못 맞추면 나 서운 난다 알아 알아 언니 여러 번 말했었잖아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스탑 뭐라고요? 난 몰랐어 은채 언제 얘기했어요? 난 하나도 몰랐어 은채 진짜 관심 없다 관심 없구나 관심 없어 이거 관심 조금만 있어도 알아 이거는 다 언니 얼굴에 묻히셨으니까 아무도 몰랐잖아 인정 근데 그거 진짜 소유가 나 이것도 그런 소리 없어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윤진 윤진 앤 은채가 과일을 먹으며 함께한 라이브 방송에서 윤진이 수박 한 조각을 몇 번에 나눠 먹었을까 그래도 생각해봐요 평소와 방송이랑 다를 수 있어요 아 그건 맞지 그럼 4번 아니 근데 4번은 아닌 것 같고 4번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입으로 먹기도 힘들어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수박을 상상으로 한 요정? 요만해요 요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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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넷에 나는 딱 왔어 아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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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옆에 있었지만 나만 먹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주의 어? 맞는데 나한테? 나만 달라 유만인 것 같아 딱 이만한 거는 주입이야 맞아 맞아 근데 엄청 컸는데? 나도 기억했을 때 엄청 좀 컸다고 생각해 나도 세입에 뽑아 세입에 뽑아 세입에 뽑아 넌 야 야 관심이 없네 V LIVE 맛보세요 다들 갑자기 야 V LIVE 본 팬분들도 이거 못 맞춰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걸 아 넌 어떻게 맞췄어? 지갑 저 은진아 은진아 진짜 너무했다 야 은진아 은진아 그래도 아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래 이해하지 그래 그래 앞으로는 더 리얼하게 먹어드릴게요 아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주 어마어마한 리워드가 있다고 하는데 저 열심히 해야겠다 저 열심히 해야겠다 E ROUND O E ROUND 야 여기 진짜 가만히 누워있어봐 진짜 편하다니까? 편해 알아요 지금부터 시 잠시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시 시작 여기 옆에 누구야 야 두사가 제일 잘해 나도 거의 잠수탕이 거의 잠수 근데 진짜 없어졌어 엄마 대박 아빠 아프지? 응 아파 아빠 아프다 아 아 아 야 잠깐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